안녕하십니까 2019-20 시즌 정규리그 MVP 우리카드 나경복입니다 이번 시즌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코보 통합 티켓 예매처에서 2회 이상 예매한 분과 시즌권 패키지권을 구매한 약 6,600명 팬분 중 단 한 분에게 2,400만원 상당의 크로스오버 쿠페형 SUV인 팬콘 IX5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인터넷 자동추첨기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로스오버 쿠페형 SUV 팬콘 IX5를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당첨자분은 티켓 구매 메일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욱 풍성한 선물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